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무려 13차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러 차례 하죠. 그리고 지난 연말 올해 1월 지난 연말에는 모더나 CEO하고 화상통화합니다. 스테판 반세라고 그래서 모더나가 2분기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더나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 금지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1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노바백스 CEO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바백스 CEO가 이번 주에 국내에 들어와서 만났죠. 그래서 이건 잘 풀릴 것 같은데 어쨌든 백신 확보는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대통령도 10여 차례 언급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특성상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면 그거 뭐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관련 부처들이. 그런데 문제는 조금 우리는 자체 백신 개발에 비중을 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제약사들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지원하면 자체 개발하겠지. 그런데 이게 어쩌면 조금 과신이었을 수 있는 게 확보에 조금 더 방점을 뒀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백신 수급에 조금 곤란을 겪은 상황입니다. 하긴 지금은 백신 개발했다. 백신 개발 어떻게 되고 있다. 얘기 쑥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연말 연초에 뭐 이제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상당히 풀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독감처럼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그때는 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세계 각국이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백신 외교전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그럼 백신 외교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은 문제가 있었죠. 또 최근에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2분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미국이 수출금지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동맹이잖아. 그래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존 캐리 특사가 기후 특사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미 간에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그거 비공식 논의고 그렇게 실효성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자국 내에 쓸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백신 스와프 얘기한 다음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쪽 입장을 들어보니 나눠줄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 수개월 걸릴 것 같다. 사실상 접는 발언을 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얘기했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조급함, 불안감을 느끼니까 안심시키려는 건 이해되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었던 얘기를 했다가 거둔 셈이 돼버려서 외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보도를 보면 미국이 백신을 안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비축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쓰고 있어요. 자국 백신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는데 인접국가, 인접국가는 감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좀 주고 캐나다 좀 주고 캐나다는 자체적으로도 많아요.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쿼드 동맹국을 주겠다. 우리 쿼드 동맹국 아닙니다. 여기는 인도, 호주, 일본 이런 나라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동맹이긴 한데 한 3순위 정도 되는 거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건 좀 외교적 혼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거 초창기에 미국이 좀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진단 키트도 좀 주고. 맞아요. 맞아요. 또 마스크도 좀. 마스크도.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정혜용 외교부 장관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도 모자라 그러는데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아, 그 얘기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닫아놓고 좀 아쉬울 때 좀 주고 모르죠. 아니 뭐 우리도 모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에 미국은 사실 여유분이 상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깥에 좀 줄 수도 있어 얘기했던 나라들 중에 우리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미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는 사실상 심리전이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가 공식화하는 것 이전에 물밑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아, 이게 너무 좀 설레발이 아니었느냐.